영등포구가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기개발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파워스피치 강좌를 운영합니다. 이번 강좌는 여성 늘품센터에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로 목소리 교정과 말을 잘할 수 있는 기본 원리는 물론 자존감 강화 훈련, 소통 리더십 주인공 되기 등 전반적으로 여성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수업이 진행됩니다. 교육기관은 10월 10일부터 12월 22일까지 11주 과정이며 모든 수업은 수강료 없이 무료입니다. 영등포구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오는 22일까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하면 됩니다.